여기 제자리 같은데 예쁘게 그려라 예쁘다 난 예쁜 여자만 보면 힘이 나거든 고마워 정말 아까부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쇼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세상엔 예쁜 것들 투성이다 그리고 모두 예쁜 것들만 좋아한다 부는 것도 예쁜 것들이야 딱 한 거야 왜 우리 집 여자들은 요 모양 요 꼬린데 나 술 좀 사주라 나 아무 여자랑 술 먹고 다니는 그런 남자 아닌가 난 사라질 거니까 마법이라도 부리게 부리면? 마법 보여줄게 끼워보라고 좋아하는 남자가 너한테 이 반지를 끼워주면 그 남자 눈엔 네가 자기 이상에 오르보이게 이름이 뭐야? 모 난 희 보자 왕 나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얼굴도 성에 안 차니? 대체 어떻게 꼬시지 원하니 오늘은 내가 너 좀 봐야겠는데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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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산에서 널 처음 봤던 날 나보고 웃어줬을 때 그거 떠올리면서 만든 옷이니까 우리가 언제 남산을 기억 안 나? 반지만 있으면 걔 눈엔 내가 제일 예쁜다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? 미주야 근데 너 파리에서 아주 온 건 아니지? 중요한 것 같다 나보다는 어떤 남자한테 그럼 이거라도 갖고 가요 왜요? 나한테 연락하고 싶을 테니까 내가 연락할 것 같아요? 네 안녕? 나 전에 남산에서 봤던 여잔데 전화 안 받아서 문자 보내 시간... 네가 옆에 있는데 누가 자기라는 거야? 아무래도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젠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 좀 그려주라 네가 보는 내 모습 그대로 왜 하필 너니? 넌 누구한테든 사랑받을 수 있잖아 난 처음인데 박세곤! 여기냐고 묻잖아 모난이! 모난... 응? 미주야 니가 그랬지? 내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줄 거라고 안녕? 나 모난이야 알아 니가 모난이가 되줘 그러니까 박세곤 이상형이 나라서 걔눈엔 니가 나로 보인다?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얼굴이라는 거 알면 상처받을 거야 그니까 부탁할게 미주야 전에 갔던 스테이크 집은? 다이어트라 6시 이후에 물만 먹는데 아니 좀 낯설어서 음 나니 냄새 요새는 통 안 나는 거 같더니 넌 내가 예뻐서 좋은 거지? 그래 너 예뻐 안 예쁘면 난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나한테 이걸 띄워봐 나한테 이걸 띄워봐 반지를 끼면 니 눈에 내가 강미주로 보여 이거 어떻게 이게? 널 남산에서 만났던 그게 이상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그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데? 너란 거야? 걔란 거야? 네가 좋아했던 사람은 강미주야 미안해서 그 정도면 거짓말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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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래 걸려서 미안해 딱 한 번만 껴보고 진짜 버릴게 예쁘지? 그래 내 눈엔 예뻐 그래 내 눈엔 예뻐